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가 뉴저지 교계 단체들과 연합해 국가 기도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를 주제로 열린 이날 집회에서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이정환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나태해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각성을 일깨우는 뉴저지가 되자고 선포했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필라 안디옥교회 호성기 목사는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와 예배의 부응을 이뤄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종식과 평등법 상원추진 저직, 아시안 혐오 방지를 제목으로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